부동산 꿀팁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선악 마을에 있는 배산 임수격의 땅을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을 앞에 1급수 실계천이 휘돌아 나가는 것을 먼저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지금 저 앞에 산 밑에 소나무가 큰 거 보이시죠? 저 바로 밑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갈건데요. 우선 마을 앞에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 온다고 참고하시고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이 끝난 뒤라서 예전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큰 물이 지고 나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으로 가기 전에 카카오 지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저 계곡이 좋네. 몇 감으면 되겠다 여러분. 카카오 지도 갑니다. 자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몇몇 곳에 있습니다. 경북선구군, 벽지면, 공항, 선악마을, 괴산임수격, 전원, 별장구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벽진면 소재지입니다. 우리 땅에서 벽진면 소재지까지는 10분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읍내까지도 20분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사계대기준 약 45분 50분 사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본 매물은 이곳에 지금 제가 있고 제가 성주읍내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이렇게 국도를 타고 30분 국도를 타고 벽진면 소재지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직진, 북쪽 방향으로 계속 깊게 해서 선악마을에서 좌회전에서 보면 바로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곳에 있고 저는 오늘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2차선 도로에서 선악마을에 들어가려면 작은 수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좌회전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자락에는 앞자락에는 일곱수, 왕두기, 계곡물이 철철철 플러스 이렇게 열어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산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괴산 임수교육의 참한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괴산 임수교육의 참한 땅이다. 그리고 이 동네가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 인기 많아 이 동네. 근데 이 동네 땅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참한 매물이 하나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늘 지도에 와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두 갈래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길은 이곳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공사를 좀 해야 돼요. 공사를 좀 해야지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가 어디까지 들어있냐면 지금 이 집에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는 금액하고 상수도 설치하는 금액하고 서로 한번 맞춰보고 보는게 저렴하겠노 생각하면 상수도를 설치하든지 지하수를 파는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자라볼 듯 고락물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가고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서남북 보이시고 그 다음에 소나무 뒤쪽에는 또 산소가 이렇게 분표가 되어있습니다. 자리가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산소가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많고 계시고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보시면 그렇겠죠. 그죠? 자리가 좋다 보니까 예, 분묘가 많다 하는 것도 참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다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다 보겠습니다. 오늘 메모는 영북 성주군 벽진명 공항리 고사부 다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을 한번 볼게요. 지목은 전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1339제곱입니다. 평소로 계산하면 405평입니다. 1339제곱입니다. 405평입니다. 그리고 고존발리제곱입니다. 금폐율 20에 용경률 80%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유 전부 제한합니다. 아 네 축사 안 되겠죠. 자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금폐율 한번 볼까요?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폐율은 20%고 용경률은 지금 안하네요. 용경률은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자를 한번 볼까요? 자 행위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가능하다라고 지켜있습니다. 집집이 되는거죠? 자 단독주택 가능하다. 이게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면 창고도 되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창고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창고는 됩니다. 공장은 안 됩니다. 뒷편에 책 챙기면 별로 안좋아겠죠? 창고가 된다고 하는거 자 알고 계시고 또 현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갈게요. 현장으로 갑시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요 앞쪽까지는 상수도가 돌아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땅까지 연결하려면 약 100m 정도 거리 이상 될 것 같아요. 지하수를 팔지 상수도 인입할지 계산을 한번 주파만 두드려봐야 되겠다. 자 전기는 민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당기면 되고 상수도 인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 파는 돈 상수도 인입하는 돈 서로 주파만 당겨봐야 되겠다. 자 올라갑니다. 마지막 집 우측편에 마지막 집 바로 좌측편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 땅은 언덕인 곳에 들은 진 곳입니다. 자 우리 땅이 지금 보면 하단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우리 땅이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청량을 해 봐야 되겠죠. 뒤에 아론들이 소나무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땅이 이 땅입니다. 뷰가 정말 좋아요. 동네를 관망할 만큼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한 땅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다. 뷰가 정말 좋다. 여기가 서낭마을이에요. 인기 많아요. 자 총 부지 면적은 405평 이고요. 여기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에요. 금폐율 20에 용경률 80% 나오는데요. 전용을 다 받았을 때 8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동남향으로 지금 뷰가 좋아요. 지금 보이는 방향이 동남향 방향입니다. 뒤에 산 앞에 계곡 대산임수격의 땅입니다. 전기인입 가능하고 똥개가 짖는 관계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에서 저 끝까지 66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폭이 22m 정도 됩니다. 자 쭉 들어갑니다. 아따 인물 좋다. 인물 좋다. 인물 좋다. 알쓰 인마 시끄러 비우가 얼마나 좋은지 비우 좋다. 그죠. 자 똥개 조금 걷어내고 절마 조금 그리고 지금 무가 심겨져 있는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 배추가 심어져 있는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쌍봉짜리에 지금 산소가 바로 부터가 있습니다. 일부 지금 소나무 밑에까지 청량을 해 봐야 되겠는데 소나무 밑에까지 우리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 끝까지 왔습니다. 이쪽 끝에 오니까 뭐 구가요? 아 저 뭐 이봐라죠? 물은 말랐네. 자 이까지 이제 우리 땅입니다. 어 이쪽도 올라오는 도로 만들면 되네. 여기도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와도 되겠다. 그죠? 저집행 도로도 있고 마을 길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이쪽 길로 이제 가장자리 도로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길도 있습니다. 공사 조금만 하면 바로 올라올 수 있겠다. 그죠? 이쪽 도로로 해가지고 올라와도 되긴 되겠다. 근데 저 앞에는 또 비포장이네. 아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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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임마 아 비고 좋다 인물 좋잖아 봐 쑥놈이네 인물 좋다고 말하자 간다 자 이곳에서 저 벽지면 소재지 까지 10분 그 다음에 성주 읍내 까지 15분 20분 사이에 들어갈 수 있구요 대구 성서 까지는 35분 40분 35분 40분 하면 되겠다 이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접근성은 좋아요 도로 잘 물리가 있고 앞자락에 축대공사는 안싸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예쁘게 만들려면 축대공사는 쌓여야겠다 그죠 이 까지 우리 땅긋해 이 까지 우리 땅긋고 뒤에는 이렇게 보니까 또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산소가 많다 하나 둘 셋 넷 내산구 있어요 산소 아따 이 소나무가 굳이 가다 이렇게 경기 댕기는 것 같다 산소가 간다고 경기가 다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지면 공항의 선앙마을 입니다 선앙마을에 있는 주말농장부지 콘테이너 농막주택부지 또 때에 따라서는 기촌주택부지 그런 용도로 할만한 땅입니다 지하수를 하나 파든지 아니면 상수도가 저 앞에 민가까지 들어왔는데 저기서부터 인입하는 비용하고 서로 주파로 한번 땡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똥개가 짖는 관계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이라고 합니다 벽지면 공항입니다 선앙마을입니다 아주 살기 좋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인심이 좋답니다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지매 왈 부동산 꿀티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앞에 선앙마을 입구에 보건소가 있거든요 보건소 가서 카메라를 다시 한번 들어 보던지 알겠습니다 자리거라 똥개요 자 선앙마을 입구에서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이 이제 봉악보건즄료소입니다 이 동네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커요 동네가 부락이 크기 때문에 이런 봉악보건즄료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뚝방이 위에 있는데 저 위에는 봉악교수지인데요 저기는 낚시가 잘 돼요 또 저기 앞에는 2차선 도로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좌회진 우회전 이렇게 해가 들어옵니다 말 앞에 이렇게 일곱수 계곡물이 희가마 돌아 나가고 있으니까 배산 임수궤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살기 좋은 동네에요 이 동네가 그리고 이제 이 동네가 첫동네인데요 계속 올라가면서 부락이 여러군데 있어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급추천합니다 주말농장 그다음에 농막 주택지 또 기촌 주택지로 급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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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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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